하나, 둘 열어보세요! 뭐 시켰어? 이게... 쿼트로 맥시멈 4 쿼트로 맥시멈 이하 생략 제가 어플에서 시켰거든요? 다 이하 생략이라고 뜹니다 난 이거 풀네임을 제대로 보는 게 어디서 봤냐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버드림만 불러주고 쿼트로 맥시멈 이하 생략 4세트 제가 한번 풀네임 불러드릴게요 버거킹 버거킹 쿼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트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릭 포입니다 네, 근데 죄송한데요 지금 한창 여기 자막 나갈 때거든요? 어차피 못 써요! 이따가 다시 해주세요 앉아요, 밑으로! 아, 잠시만요 당신이 지금 못 걸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아직 안 글렀어요 저기, 저기 차이 다듬어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다리가 다치고 처처럼입니다 멀쩡이 생겨가지고 쓸모가 하나도 없네 이거 보이나, 이거? 치워, 더러워, 냄새나니까 나 진짜 오랜만에 외출한다고요 수술한 시에 일주일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보죠 한 11만이네요 와, 왜 이렇게 묵직해? 이게 지금 중량이 한 500g, 600g 가까이 됩니다 와, 이거 내가 들던 그 핑크덤벨 느낌인데요? 아, 그럴 수 있지 어, 핑크덤벨에 한 500g짜리 있으니까 와, 냄새가 와, 이번 신메뉴 아주 환영합니다 와우, 이건 버거킹만 할 수 있는 거야 와우, 이거 가격 얼마입니까? 빔 상에 시켰거든요? 배달로 시켜서 2만원씩이야 야, 이거 비싼 거 맞죠? 엄청 비싼 거지, 솔직히 나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엄청 비싸지 아니, 고든 램지는 버거 안에 15,000원이잖아 근데 고든 램지랑 크게 갈 게 없다고 고기 많이 주잖아 버거킹 오랜만이다 아, 버거킹 저는 버거킹 스테커 먹고 안 먹어보긴 했는데 이건 뭐야? 제로콜라 아니에요? 내가 갈게요 네 거나 하세요 아니, 콜라 한 입만 먹을 수 있어 사연이 있잖아 알았어 나 아파요 나 병자야, 병자 지금 오랜만에 한번 까서 보여주세요 그래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우와 아니, 빵도 엄청 크네 엄청 크지 일단은 버거킹 와퍼가 커요 우와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 아, 이 야, 그 세트 4라는 게 고기가 4장이어서구나 4장, 4장 우와 룩 앗 디스 맨 이게 그 패티도 4장이고 내가 알기로는 치즈도 4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스테커랑 차이가 사이사이에 뭐 안 들어가 있어 그냥 고기 밑에는 다 고기 절조 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그럼 식사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오랜만에 웬식 아니에요? 오랜만에 웬식이죠 자,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리 고고 와, 이거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이름 찾고 계세요? 아, 이름 찾아놨어요 내가 카톡에 보내놨어 자, 버거킹이고요 카톡으로 맥시버 미트 포커스도 어메이징 얼티미 그린드 페티 오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릭 포 입니다 와 이게 지금 한정판으로 나온 거지? 버거킹에서 아닐걸? 그냥 계속 파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와, 난 한입 크게 물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와 저희가 KFC 그때 징거 트리플 다운 이후로 두 번째 리뷰인데요 어마어마한 것만 리뷰를 한다 맛있어 저기, 죄송한데요? 응 장갑 아, 좋네 또 다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해야지 뭐 경범 씨 네? 구독자 한 3만명만 갖다 주실래요? 그건 제가 아직 3년짜리 풀지 못하고 숙제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장난질 무슨 장난질? 사실 이게 좀 이벤트성 메뉴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치, 약간 한정판 같은데? 버거킹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 근데 버거킹 맛있다 버거킹 좋아하세요? 아, 저는 원래 버거킹을 잘 먹진 않아요 왜요? 아, 모르겠어 내가 이제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버거킹이 없었어서 그런지 버거킹이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아 아니, 뭐 용인 살면서 자꾸 시골인이 적혀요 아니, 아니, 버거킹 없었어 우리 동네에 버거킹이 흔하진 않지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할 때 난 버거킹은 잘 안 떠올라 그치, 버거킹은 좀 나도 어릴 때는 요즘은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버나다에 하나씩 있었어 집에서 막 시켜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 마편과 찾아보세요 저는 조마탱입니다 고기가 고기 네 개가 다른 종류는 아니죠? 다 같은 종류죠? 그렇지 않을까? 고기가 꽉 차는데 범처럼 한 입 이렇게 가득 먹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맛인데 좀 짜! 치즈의 짠 맛인 것 같아 고기만 때 먹었을 때 고기는 별로 안 짜거든 그래서 치즈 쪽을 좀 짜게 해가지고 밸런스로 맞춘 것 같아 그리고 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아니에요 좀 뻑뻑해 그래서 이거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진짜? 응 아까 무슨 스테이크 그릴드 뭐 이랬잖아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파트너한테 입까지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에 뭐 그릴드 뭐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그릴에 그어가지고 약간 수분기가 좀 빠진 느낌이 하다 대신에? 그런 향은 나 그냥 향은 나 약간 스모크 바베큐 아우 전 개인적으로 버거킹은 반지는 일단 커요 아 진짜 크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미국 가서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햄버거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 크다고 하니까 엄청 사이즈가 클 줄 아는데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뭐 미국은 패스트푸드 말 먹어서 살찐다라고 하잖아 아니지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살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 근데 버거킹은? 난 이 정도 사이즈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 커요 네 근데 그것이 얼굴만 합니다 패티도 커요 근데 이걸 내장이나 쌓아준다? 너무 좋아요 근데 패티가 두껍진 않아요 얇아 얇은 패티가 내장있다 응 그리고 지금 배당이 2만원이죠 2만원 이게 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팬심에서 얘가 지금 칼로리가요 라지셋으로 시키면은 칼로리가 2,206 칼로리에요 2,206? 세 개로 나눠 먹으면은 김상같이 많이 안 움직이면은 충분하단 말이야 요런 개가 2,200이네요? 얘 하나만 1,600, 1,7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두 번 먹으면 만 칼로리네요? 지금 우리 지금 한 4,000 때려 먹는 거예요 햄버거 만 칼로리를 할 수 있겠는데? 버거킹 만 칼로리 3시간만에 끝나지 와 근데 진짜 크긴 크다 2만원 써서 세 개로 나눠 먹는다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세 개로는 아니고 반 나눠서 두 개로 먹었어요 나 김상아 아빠가 차량 안전 다이어트 했거든요? 한 2,000에서 2,500 먹었어 그래서 요거 하나 먹으면 돼 원래 사람이 2,000에서 2,500 먹지 않아요? 전 3,300 이 맛이 거기 펜션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구구기 맛이다 솔직히 맛있다 아 근데 확실히 뻑뻑하다 이때 꾸질로 먹어줘야 돼 이럴 줄 알고 내가 시킨 거야 먹어봐 먹어봐 봐, 이거 먹어 한 입 먹고 약간 뻑뻑할 때 솔직히 뻑뻑하잖아 난 이게 뻑뻑감이 좋아 꾸덕함 가득 차 다른 영상 보니까 한 입 먹고 막 엄청 씹어 씹지 마세요 삼키세요 위장에 양보하세요 오 배부르다 못 먹겠다 해서 오가 아니라 든든하다 몇 입 먹었는데 난 아직 괜찮은데요? 저 오랜만에 외식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햇반 하나 먹으면 배부르거든 그래서 살이 빠졌어? 응, 엄청 빠졌어 몇 킬로야 지금? 92킬로야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원래 한 95킬로 나갔던 것 같아 대체 그래 아 이거 일주일 만에 3킬로를 뺀 거야? 네 너무 빼지마 왜? 만칼로리 해야 되는데 위가 줄어들면 어떡해 아 걱정이긴 해요 그럼 만칼로리 그만 할까? 그럼 큰일이야 우리 맛있다 여기 치즈 있죠? 네 근데 지금 메뉴에 치즈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녹은 치즈가 아니고 약간 소스 같은 치즈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같이 녹은 느낌은 아니죠? 디핑 소스 같은 거? 응 난 이거 여기 있어서 좋아 아 근데 나는 치즈를 이 패티 사이 사이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 좀 뻑뻑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를 위한 버거가 아니에요 뭐해? 어후 오랜만에 외식하니까 후화가 힘들어? 어후 이 버거는 모두를 위한 버거가 아니고요 뭐 공룡으로 치면은 티라노스하우스 전용 식상물이죠 정말 육지파를 위한 버거다 응 이 끝 쪽은 약간 범위 표현하시는 언행불고기 맛이 나지 않습니까? 되게 알리고 있는데 이쪽은? 이거 고든 램지 가서 언행불고기는 느끼지 않습니까? 응 고든 램지는 언행불고기 50년 전통 장인양 그거라면은 이건 이제 언행불고기 편의점 버전 느낌 버거만 따지고 보면 이게 양이 훨씬 많긴 하지만 값은 비슷하거든요 우리 스트릿버그 갔을 때 한 17,000원, 18,000원 했으니까 그 고기는 진짜 부드러웠어 육즙이 물론 이거의 한 4분의 1극이긴 했지만 진짜 고기가 부드럽고 고기의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육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기의 결이 살아있는데 별만 살아있어 좀 뻑뻑하게 돼요 약간 사포같은 느낌 약간 고기를 사포를 미는 거예요 뻑뻑뻑 그리고 여기에 베이컨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기가 너무 있어서 베이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드시면서 베이컨이 있다고 여러분들 베이컨은 짠맛을 담당하네 베이컨이랑 치즈가 짠맛도 안당하고 밑으로 내려면 아무 맛도 안납니다 근데 야채가 양파야 이거 하나 넣어줘나 그러니까 여기 뭐 양상추라도 넣어주든가 아 좀 시방스러운데 버킹? 그 컨셉이야 치즈버거 있잖아 치즈버거들은 치즈맛을 내기 위해서 그 야채를 많이 안 넣어요 얘는 고기가 많이 들어간 치즈버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딴 소리 하실 거면은 이 참물이 형을 띄워드리세요 난대로 부러지라고? 양파야 이거 하나 넣어줘나 저는 사실 햄버거를 그리 즐겨 먹지 않잖아요 전 순수 한국인이에요 완전한 한식파이기 때문에 이 패티들을 빼다가 너비아니 소스를 발라가지고 너비아니를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패티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은 요 시켜서 한 장을 빼요 한 장을 빼서 밥 먹을 때 따뜻한 쌀밥이랑 먹으면 소금 찍어 먹으면 비가 막힙니다 맛있을 거 같아 좀 헤비하네요 근데 약간 패티에 먹다보니까 그 느낌이 나요 뭐요? 육전인데 육전 다 하다가 계란이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야 그냥 남은 거 다 다치죠 남은 형 구워 근데 계란이 있어야 좀 촉촉하잖아 들어가 힘드네요 근데 버거킹이 이 정도의 패티면은 저는 그냥 작은 와퍼가 더 나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버거킹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사실 우리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패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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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를 하지 패티 질이 나는 맥도날드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이건 정말 고기 매니아들은 좋아할 진짜 고기야 근데 잘 안 넘어가고 구워놓은 지 좀 오래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맛이 있어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3대1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먹어보면은 확실히 버거킹의 패티가 씹는 맛도 있고 향도 불향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다 수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육즙이 나오고 감칠맛이 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 버거킹 패티를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랑 비교하는 거는 사과하세요 I'm sorry 프랜차이즈니까 외국계 사장님이시니까? 아니 근데 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는 좀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패티를 뭔가 계량했을 거 같아 이거는 근데 진짜 레알 고기 좀 더 고기 그 입자가 크다 레알 미트 그래서 육향이 엄청 많이 나긴 해요 저는 버거킹 좋아합니다 버거킹 같은 브랜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육즙이 나오긴 하네 아 지어짜면 나오죠 우리가 육즙을 느끼려면은 깔았을 때에도 육즙이 나와야 되고 지어짜면 모든 그 생물체는 수분을 항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그렇게 막 수제버거처럼 주문 들어오자마자 뭉쳐가지고 그러긴 쉽지 않지 아 그쵸 나 이거 보태에 버거킹에서 지금 나 뭉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무로 육즙 나무인데 데려와가지고 고수들이 나 뭉치고 있는 거 아니야? 와서 육즙 하시는 분도 봐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와이프는 그렇게 맛있어 너무 무식하잖아 갓김치랑 먹고 싶어 계속요 콜술로 지금 거의 다 먹어 가야 벌써 좀 약간 상큼한 게 필요해 응 사실 고등램지에서 난 빵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응 그거 먹기 때 이 빵 먹으니까 약간 동네 그 상립 크림빵 느낌이네 아니 램지형이 맛있긴 있어 맛이 있어 사실 근데 비싸고 그렇지 응 그래도 비싸니까 아 그거 원현이 형 진짜 많네 내가 편지방에서 계속 먹고 싶더라 원현이 아니 버거킹 촬영하는데 왜 자꾸 램지형 얘기를 하세요 버거킹 빨리 칭찬하세요 원래 버거킹의 제품메뉴가 뭡니까? 와퍼 아닙니까? 응 와퍼는 왜 와퍼일까요? 와퍼? 근데 버거킹이 시장 주도권 잡으려면 이름 바꿔야 됩니다 몰라요 킹 지금 시대가 어릴 텐데 지금 제국주의 그럼 뭐라고 해요? 버거시요 버거시요 버거 리더 버거 리더 버거 프레지던트 버거 프레지던트로 가야 됩니다 아 평소에 버거킹 많이 드세요? 아니요 아 왜 안 먹냐면 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원래 오늘 배달받고 사온다고 했었잖아요 야 코우슬로 개 맛있다 진짜 아 미X이 아니야 물김치 좀 줘요 아 그래서 버거킹 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동네는 버거킹이 배달이 안 됐었어 안 됐었는지 안 되는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배달했죠 그래서 몰라서 뭐 시켜먹습니다 집 근처에 버거킹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게 다예요? 그럼 원래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어디예요? 야 이 XX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럼 문자인데? 저거 어디 뭐 돈 빠져나가는 문자인데? 오늘 카드값 빠져나갔어 나도 오늘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이야 제일 좋아하는 거는 버거킹 보면서 이런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랭크 버거라고 고기 싸더라 프랭크 버거 맛있어 나는 원래 햄버거를 먹으면 세트 잘 안 먹어요 버거 하나 시키고 버거를 하나 또 시켜 그리고 콜라를 추가해 버거 두 개 먹는 스타일 난 세트로 돈 막 쓸고 별로 안 아깝고 이거 별로 안 먹어도 돼 얘네는 단백질 먹어야지 손으로 꼭 찍어 있으면서 소중해 너무 예쁘게 케첩을 찍었다 있으면 먹어 있으면 먹어요 아니면 맘스터치 먹죠 맘스터치 맘스터치에 인크레더블 버거라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많고 인크레더블이랑 이름 비슷한 거 한 게 있는데 아웃크레더블? 아 미칫디가 아니야 그것도 치킨이 두 장 있고 그래? 아 그거는 더블? 사이버거 두 개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닭쪽이니까 예약성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징거 트리플 다운이네요 아 그거는 못 먹겠어요 그거는 집에서 먹으면 좀 뭔가 좀 되게 삶을 방상하게 사는 느낌 그거야말로 진짜 잘라놓고 한 세 끼 먹어야 돼 아 그거는 그거는 육즙이 아니고요 그 먹으면 식용유가 튀김 식용유가 줄줄 흐르잖아 아 그건 그냥 치킨 치킨이에요 그리고 나 치킨 먹어봐도 KF 치킨이 제일 기름지단 말이야 그래서 좀 집에서 먹으면 아 내가 좀 오늘 너무 방탕하게 살고 싶다 그럴 때가 먹는 거고 아니면 안 먹어서 오늘 많이 먹었다 먹어가네요? 먹을만해요 이런 싸제 음식 오랜만에 먹어요 지금 약간 군인보다는 약간 수감돼 있는 느낌이 나네요 수감돼 있다가 이제 사식 넣어주잖아 그럼 싸제 음식 좀 먹어줘야 되거든 약간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물놀이 하거나 등산 갔다 오거나 모든 칼로리를 썼을 때 이거 딱 먹으면 힐팩처럼 이걸 나한테 꽂는 거야 바로 그냥 백수군 기다리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다치고 약을 먹어야 돼서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동안 하루 30세 끼를 꼬박 꼬는 거야 8시 9시쯤 아침을 먹거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배가 고픈 상태였어 11시가 넘었어요 아 그런 시켠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배고파서 그런지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응 근데 헤비하긴 굉장히 헤비하다 응 그래서 나는 김치를 먹고 싶다 나 라면 졸라 땡긴다 라면물 찍어 라면물에 식빵 찍어 먹었어? 어? 맛있는데 너 어릴 때 먹었는데 짭짤한 게 맛있어 괴식 맛있어 임마 회전에는 그것도 괴식이라고 그랬는데 뭐야 스프에 밥 말아먹는 거 그것도 맛있는데 근데 그거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야 스프에 밥 말아먹어? 난 그것보다 더 괴식은 우유에 밥 말아먹는 거 와 그 꼬드에서 먹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로? 그거는 좀 매니아틱하긴 한데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나 그건 못 먹겠는데 스프는 생각보다 많이 해 먹어 스프 그리고 물에 밥 말아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차가운 거야 왜 뜨거운 밥을 말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거의 뜨거운 밥 말아 안돼 찬밥 말아야지 바보야 응 뜨거운 밥만 말아야지 나는 그 경상도에서 그거 많이 먹었거든? 경상도에 있을 때 나 처음에 와이프랑 물에 먹다가 밥을 말아먹는다고 했어 와이프가 대정제 가면서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래 왜 장난이겠지? 그래서 나도 안 먹었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먹방 아니야? 거기서 물에 막 퍼먹는 거라고 와이프가 퍼더니 진짜로 있는 거였어? 왜 진짜로 이렇게 다시 시킨다고 하면 다시 시킨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냥 일주일 만에 도로마 뭐해? 도로마! 다시 주문할 의향이 있다 없다? 솔직히 나도 없다 나는 솔직히 이거 2만 원인데 와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와퍼 두 개 먹겠다 자기랑 나는 버거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 난 이렇게 그 버거의 전형이 있잖아 토마토 이렇게 깔려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토마토 둥 내려오고 치즈 둥 내려오고 양파 둥 내려오고 양소추 둥 내려오고 누가 봐도 그 프리딩디하고 상큼하고 패티가 두둥 음 그런 게 좋아 그래서 그런 거 두 개를 먹겠어요 조그만 거는 이 가격이면 그 두 개 먹을 거란 말이야 버거킹 제가 제안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반영해 보시고 이거 진짜 하면 성공합니다 패티를 4장 넣는데 한 개를 그냥 패티 넣어 한 장은 튀기세요 바삭하게 그러면 훨씬 훨씬 부드럽습니다 중간에 기름기가 너무 없어요 튀겨서 식감도 가져가고 약간 기름 좀 가져가 와 그럼 더 헤비하지 않겠어? 지금도 헤비한데? 만약에 그거 한다면 버거킹 주식 바로 산다 아 버거킹도 주식 종목이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 계산이에요? 그럼 맥도날드도 있어? 미.. 게 아니에요 몰라서 코카콜라도 있어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미친 새끼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맥도날드도 주식 왜 없어요? 와 나 약간 PTSD 오네 월요일 뭐 맨날에 우리 선생님이 나 모른다고 때렸어 야! 잘못해서 때리면 그렇다 저 모른다고 때리면 얼마나 억울한데 모르면 만세해야지 미안합니다 아니면 난 여기 고기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를 알지 하여튼 상큼한 걸 뭔가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 난 반대 약해져 방향이 달라 이 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얘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들이 먹는 약간 야생수 대표 있죠? 야생으로 가야돼 얘는 야생으로 가야돼 틀겨 막 틀겨 이거 패티를 다 틀겨 노지에서 막 뛰어놀던 그런 소들 와 나는 좀 힘들다 총평하자면 저는 이거 하나 먹으면 당분간 햄버거 생각은 나지 않는다 나 지금 벌써부터 이번 달 햄버거 끝났어 죄송한데 원래 근데 햄버거 붕괴 한 번 먹지 않아? 저는 더 강하게 더 야생으로 가자 버거캡 나 든 생각이야 아까 위 그 치즈소스 있죠? 그거를 갈릭디빙 소스처럼 같이 끼워서 파는 거야 찍어서 먹는것지 미국식으로 막 밀크져이크 찍어먹고 아 아 아 대회 준비해? 개맛이겠다 그냥 막 뻐 viewer 빡빡할 때 찍으면 삭칵 준비 하는거야 뭐야 칼로리 3천 맞춰서 셋하라 내세요 세트면 뭐야 더 인크레데블 빅토리 오브 더 스트레이크 여기까지 해주세요 마무리해 댓글로 적어드릴게요 끄읍 끄읍